대한민국 공직선거의 문제점을 파헤친 첫번째 책을 표현했습니다. 제목은 도둑놈들 1권 선거 어떻게 훔쳤나 2017년 대통령선거로부터 2022년 대선과 지방선거까지 전산조작을 이용해서 후보별 득표수를 어떻게 조작했는가를 낱낱이 분석한 책입니다. 선거를 바로 세우고 나라를 바로 세우는 일에 여러분께서 힘을 더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 없이 간단하게 여러분들에게 브리핑을 드리고 그 다음에 이제 본방송 시작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은 다른 방송 때도 마찬가지입니다마는 상당히 특별한 그런 내용을 좀 담았습니다. 이 소위 4월 10일 총선에서 정당투표 이른바 비례투표 비례투표에서 어떤 식으로 사전투표 조작이 있었는지 이 최종 결과들이 지금 이제 나오기 시작했기 때문에 이제 오늘 여러분들이 소개하는 서울특별시의 종로구 그 다음에 부산 직할시의 해운대구 이 사례는 전국에서 이 정당투표에서 어떤 조작이 있었는가를 아주 그냥 뭐 배속까지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전해드리는 굉장히 귀한 그런 분석이 마무리가 됐습니다. 이제 앞으로 추가적으로 계속 이렇게 일이 진행되겠지만 사실상 비례투표에서 어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관내 사전투표를 포함해서 한 300만 표 정도의 위조투표지가 투입된 것으로 추정됩니다. 차익값을 이용한 그런 추정치는 그게 구체적으로 이제 어떻게 300만 표 정도가 조달이 됐느냐 이런 부분들을 종로구하고 해운대구 사례를 가지고 여러분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를 들면 종로구에서 사전투표율을 부풀려 가지고 위조 사전투표지를 100표 정도만이 확보했다. 그렇게 하면 4대6으로 배분했습니다. 4는 더불어민주연합하게 밀어넣어 주고 그다음에 6은 조국 혁신당에게 표를 밀어주는 그런 형태로 이제 사전투표 조작이 일어났고 이제 해운대구에서는 3대7로 밀어넣어 줬습니다. 3이 더불어민주연합 100표 가운데 100표를 만일 이제 위조투표지를 만들었으면 그 가운데 30표는 더불어민주연합에게 주고 70표는 이제 조국 혁신당에게 주는 그런 형식으로 이 방법은 아주 특별하지는 않습니다. 왜 그런가 하니까 이 창원시 성산구는 고위 이게 굉장히 좀 관심이 많은 지역인데 거기에는 2019년도에 보궐선거에서는 정의당과 더불어민주당이 이제 단일화에 성공했기 때문에 표를 정의당 후보에게 조작해서 넘겨주는 방식으로 창원시 성산구에는 오랫동안 강기훈 후보가 자유한국당 미래한국당 이런 통합당 이런 데 강기훈 후보의 표를 여러분들 이렇게 밀어주는 쪽으로 그렇게 진행이 됐는데 이제 2020년도 4.15 총선에서는 아주 특별한 그런 사례입니다. 그러니까 위조투표지를 조성한 다음에 정의당에게 60%를 밀어주고 40%를 더불어민주당 후보에게 밀어주는 단일화가 안 됐기 때문에 그런 경우가 있었는데 그러니까 이제 이런 걸 보게 되면 대한민국의 선거 조작 세력들은 그냥 쿡 찍어서 어떤 사람을 낙선시킬 수 있고 쿡 찍어서 어떤 사람을 당선시켜줄 수 있고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지금 어제 제야 h님이 이렇게 보내주신 자료 그러니까 4월 10일 총선에서 비례대표에 대한 전수분석 결과 그것이 이제 한 300만 표 가까운 위조투표지가 투입된 것 같다 그렇게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이제 오늘은 제야 전문가의 분석이 이제 굉장히 선거구 단위에서 어떤 식으로 조작했었는가를 여러분들에게 확실하게 말씀드릴 수 있기 때문에 이제 뭐 전무가 다 드러났고 정당 투표라고 해가지고 지역구 투표하고 관교 뭐 그거 전혀 다르지 않고 사전 투표율을 실제보다 발표를 부풀리고 그 과정에서 유령 사전 투표자서를 확보하고 그것을 종로는 4대 6 그리고 해운대구는 3대 7 일정 퍼센트를 나눠가지고 더불어민주연합하고 그다음에 조국개혁당에서 밀어주는 이런 식으로 작업이 이제 이루어졌습니다. 가장 큰 덕을 본 사람이 이제 조국당이죠. 조국당의 열석 가운데 상당수는 표를 배분받아서 만들어진 의석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현재 진행 추이를 보게 되면 뭐 5월 10일까지 국힘당에서 선거 무효소송을 제기하는 후보는 나오지 않을 것 같습니다. 나오지 않고 그리고 이제 사전 투표 투표자 신분증 이미지가 삭제되는 5월 9일까지 윤 대통령이나 윤 정부가 어떤 종류의 반응을 보일 가능성은 현재로서는 대단히 낮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주 간단 명료하게 정리하게 되면 국민의힘이 선거 살기 시력들에게 완전히 항복을 선언했다 이렇게도 볼 수가 있습니다. 뭐 이런 일은 이미 2023년 또 10월 11일 대단히 공세적인 그런 사전 투표 조작에도 불구하고 윤 대통령이 침묵하는 것을 통해 가지고 이미 우리가 이제 익히 짐작했습니다마는 그거는 10월 11일 강수구청장 보궐선거는 한 지역구이고 이번에는 이제 전국 단위에서의 그런 조작이 다 밝혀졌음에도 불구하고 윤 정부 차원에서 이 문제를 해결할 그런 의지가 거의 없는 것이죠. 이걸 이제 국힘당 측면에서 보게 되면 완전한 항복선언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지만 국가 전체 차원에서 보게 되면 대한민국이 넘어간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이죠. 대한민국을 접수한 세력들은 더불어민주전압과 연합한 선관위가 대한민국 선거제도를 완전히 장악해 가지고 권력을 영속화시킬 수 있는 그런 토대를 구축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해석을 하면 제대로 해석을 하는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물론 그것이 이제 불편한 진실이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은 에둘러서 표현하고 싶어 하고 그리고 불편한 사실이나 진실을 직시하는 것이 너무나 두렵고 불편하기 때문에 그걸 받아들이려고 하지 않겠지만 그냥 간단하게 이야기하게 되면 4월 10일 총선은 국민의 힘이 선거 부정 세력에게 완전히 항복한 사건이고 윤 정부와 윤 대통령이 국민과 국가를 선거 사기시력들의 그냥 그대로 홀가당 그냥 넘긴 사건인 것일 듯한 것이고 또 다르게 측면에서 이야기하게 되면 바로 선거 사기시력들이 기본적으로 소위 장기직권 연구직권을 이제 개막한 그런 사건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동안 그런 문제를 계속해서 이제 경고를 해봤습니다마는 이제 점점점점 더 이렇게 실정 분석 선거관리위원회가 제조 생산 발표한 그런 지역구 선거결과뿐만 아니고 비례투표 정당투표에 대한 그런 결과를 통해서 확정적 사실로 이렇게 이제 그냥 확인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좋겠습니다. 어쨌든 선거 문제가 이제 한국에서는 현재와 같은 이렇게 대다수 국민들이 저항하기를 포기한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이 문제가 해결될 가능성은 대단히 어렵다는 점을 한 번 더 강조하고 싶습니다. 오늘 1부는 선거 문제에 좀 주력하고 그다음에 2부에서는 한참 지금 에이아이 열풍이 다양한 분야로 이제 확산되고 있기 때문에 이제 그 부분 전쟁에서도 그냥 에이아이 그는 전투 지휘관들이 맹활약을 하는 당연하겠죠. 왜 그런가 하니까 에이아이라는 것은 학습을 통해 가지고 사람을 능가하는 그런 추론 능력을 갖추는 것이 궁극적인 목표니까 추론 능력을 갖췄다는 이야기는 장군들의 어떤 작전 계획이나 이런 부분을 대체할 수도 있는 거죠. 안녕하십니까 공병호입니다. 그동안 공병호 tv는 선거 공정성 회복과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보존과 발전을 위해 노력해봤습니다. 이런 노력들이 지속될 수 있도록 공병호 tv의 전기 후원 프로그램이자 멤버십 프로그램을 소개해드립니다. 뜻 있는 분들의 관심과 동참을 부탁드립니다.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을 지지하시고 훌륭한 나라 만들기에 동참하시는 시청자분들이시라면 구독 버튼 바로 옆에 있는 가입 버튼을 통해서 전기 후원 프로그램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가입 버튼을 누르시면 공병호 tv의 후원자가 되시게 됩니다. 여러분의 후원이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에 힘을 다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수호를 그리고 발전을 통해 여러분과 후손들의 삶의 빛과 소금이 될 것입니다. 특히 그동안 공병호 tv는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 과정에서 채널 성장에 제약이 가해지는 불이익을 감수해왔고 지금도 그런 불이익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나 중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공병호 tv의 노력은 계속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깊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